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의 김보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디자인 창의성과 문제 해결 사고라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학부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영상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디자인 조형학부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면 어떤 진로로 나가게 되는지 그러한 힌트를 얻고자 여기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창의적 역량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의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말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말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학에서의 창의성이 있고 인문학, 공학, 예술, 디자인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그 창의성의 맥락이 굉장히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창의성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있고 굉장히 난해하고 특별한 것 아니면 되게 특이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창의성이란 것은 그리 나와 먼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이렇게 같이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 창의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런 창의성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현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론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의 간단한 사례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스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스폰지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 아니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부엌에서 쓰이고 어떤 식기를 세척하는 용도라는 생각을 고정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실 거고요.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물건들과 어떤 지식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별다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스폰지는 그냥 스폰지로 보일 뿐이죠. 하지만 하비에르 페레즈라는 작가는 다음과 같이 상상을 합니다. 스폰지가 어떤 녹색의 잔디가 되었고 그 위에 어떤 평화로운 여유로운 표정으로 누워 있습니다. 즉 스폰지라는 어떤 초록색 부분이 풀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의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있자면 어떤 햇살 좋은 날에 어떤 풍경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적당한 온도와 햇빛이 있는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창의성에 대해서 보통 연결한다 어떤 부분을 서로 다른 것을 잇는 그런 역량으로 많이 설명을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폰지와 잔디가 연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과적 뿐일 것이고요. 그 상황을 잘 상상하고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게 바로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평소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뭐랄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전체의 속성이나 성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상상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과합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고 어떻게 쓰이는 물건이고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흔하게 써서 별다른 감성을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두루마리 휴지, 이 두루마리 휴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뭐 그럭저럭 매우 편리하고 별 문제 없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닐까 합니다. 뭐 큰 문제점을 떠올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예를 바꾼 사례가 반시계로라는 일본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입니다. 반시계로는 동그라미 심을, 휴지 심을 네모로 바꿨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반시계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동그란 부분에서 네모로 바뀜으로써 어떤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절약이라든가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하는 것은 과연 이 동그라미 심을 우리가 네모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둘러보면서 이런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원과 사각형은 생각보다 굉장히 성질이 다른 도형들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동그라미에서 네모가 떠올렸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네모로 바꾼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 판단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단시계로는 원형심이 이렇게 풀리는 장면을 깊이 관찰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어떤 낭비의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의 기능을 줘서 풀리지 않고 걸리게 해서 이런 의도를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어떤 일상적인 사물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애플의 창의성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아닐까 합니다. Think different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해라 라는 유명한 1997년의 광고 문구입니다. 여기 앞서 영어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친 이들이 있다. 부적응자, 부적응자, 혁명가, 문제야 모두 사회에 부적격인 사람들이다. 다음 문장은요. 그들은 규칙을 좋아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다르게 본다라는 문장을 말을 씁니다. 즉 우리가 디자이너 혹은 예술가로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은 어떤 사물을 다르게 본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어떤 원리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어떤 본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지만 사회를 더 낮게 하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잠시 짚고 가볼까 합니다.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인의 분야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예술과 관련이 있고 그 처음에 속성은 표시하다, 의미하다, 그리고 그리다, 어떤 형태를 찾다, 구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목표에 대해 구상하고 계획하고 어떤 형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흔히 시각, 제품, 공간, 이런 사물들을 바꾸는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넓게 말씀드리면 의상, 브랜드, 광고, 게임도 있고요. 웹도 만들고 어떤 요새 모바일 안에 들어가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경험이라든가 미래 그런 것들이 디자인에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디자이너가 주로 하는 일은 무언가를 항상 새롭고 유용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새롭고 유용하다라는 말이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정의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의할 때 새롭고 적절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데요. 보통 창의성에 대한 오해라고 한다면 새롭다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과정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써 어떤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기능을 주는 것이 창의성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식당이나 집에서 어떤 국물이 있는 요리를 먹어야 할 때 국자가 이렇게 빠집니다. 흔히 이제 해결책은 있죠. 그래서 국자의 어떤 기능이 달린 국자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이렇게 고리가 달려서 빠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라든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으실까요? 한번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니까 제가 끊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멈추시고 한번 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내면은 여러 아이디어를 막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너 우리 이제 국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디자이너입니다. 이성용 디자이너의 생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용 디자이너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스태프장의 생각을 한번 klein으로 나눠서 ,,, ,, ,,, ,,, ,,,,,,,,,,,stein,...,,,,, ,,,,, ,,,,,,,,,,,...., ,,, ,,,,,,,,,,,,,,,,,,ㄧ,,,,,,,,,,,,,,,,,,,, ,,,,,,,...,,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자라는 맥락이 놓여져 있고요. 그 고정관념을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이성용 디자이너가 한 생각은 국자를 뜨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단순히 국자를 뜬다, 뜨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고 과정에서 국자와 어떤 요소가 연결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국자가 있고 다른데 예를 들면 물에 떠 있는 어떤 물건들을 성질을 아마 생각을 해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연결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성용 디자이너는 어떤 떠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어떤 잘 관찰을 해왔고 그것들이 어떤 문제와 연결되면서 이렇게 만나서 해결을 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고 잘 해결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창의성이란 연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보노라든가 캐슬러라든가 매드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창의성이란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요소를 연관한다.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중연관이라 해서 급진적인 만남. 그래서 아주 먼 것을 연결하는 게 더 창의적이다. 이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적 사고, 연합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연결되는 것들을 어소시에이션하는 그런 사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되게 이질적인 것들을 함께 연결하는 것을 창의성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결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연결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기계적인 연결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연결이라는 게 어떤 다른 속성으로 변해야지만 창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이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와 쿠키가 있죠. 쿠키와 컵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이고요. 커피를 마실 때 옆에 있는 어떤 맛있는, 먹을 수 있는,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쿠키죠. 이 관계를 분석을 좀 해본다면 아마도 커피가 주요한 어떤 물건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사물이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혹자는 좀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쿠키를 먹는데 커피를 먹는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주 대상이 있고 곁들여 먹는 느낌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등한 연결이 아닌 거죠.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다음에 주연이 있고 보조가 있죠. 그래서 커피가 주연이고 쿠키가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대략에 있는, 우리가 보는 상황들은 대략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학술적인 얘기로 관계적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와 쿠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놓여있는 그런 사례를 관계적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바꾼 사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뜯어보면 이 쿠키컵이라는 디자인이 있는데요. 그 컵을 이제 쿠키로 만들어버려서 함께 먹는, 그래서 어떤 쿠키와 컵이 대등하게 연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 먹는 쿠키에서 먹을 수 있는 컵과 쿠키라고 그 관계성을 완전히 바꾼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쉬운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어린 시절에 이 노래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적인 연상사고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매개가 되는 관계성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원숭이 엉덩이하고 사과는 빨강이라는 걸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와 바나나는 맛있다라는 걸로 연결되는 거고, 바나나와 기차는 길다라는 부분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번 더 연결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세 개의 층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실까요? 매개가 되는 주체들을, 매개체들을 보고 있으면, 첫 번째는 색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맛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색상과 맛보다는 형태라는 측면으로 연결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색상과 맛은, 그 원숭이와 원숭이 엉덩이와 사과, 바나나의 내부에 속해져 있는 속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나와 기차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내부에 있는 속성을 끄집어내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그 특성을 바깥에서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기차를 길다라는 어떤 형태로 본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어려운 창의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르게 말하면 관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지 혹시, 요새는 교과서에 이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물건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필립스탁이 디자인한 주시살리프라는 레몬즙짜개. 그러니까 아마도 레몬즙짜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서구권에서 많이 쓰여지는 물건이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필립스탁이 이렇게 바꾼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과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심각한, 진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그 필립스탁의 사고 과정에 대한 스케치들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들을 한번 쓱 살펴보시면 이 필립스탁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어떤 섬에서 레스토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자기가 주문, 뭐랄까, 의뢰를 받은 디자인 알래시의 주문을 받아서 레몬즙짜개를 리뉴얼하는 그런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끄적끄적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레스토랑의 메모지 같은 그런 것이었고 거기에 어떤 요리를 시켜서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시킨 장면들이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운데쯤 보시면 꽤 약간 관습적인 평범한 레몬즙짜개가 이렇게 있고요. 점점 이렇게 변화해가면서 어떤 모습을 갖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술을 하냐면 필립스탁이 어떤 스케치를 보고서는 자기가 어떤 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때 시킨 요리가 오징어 요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오징어를 의미하는데요. 그 오징어의 모습을 떠올리고 자기가 여러 경험들을 합치면서 이러한 스케치들을 진행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오징어가 다리를 좀 질질 끌고 있다. 이러한 표현도 나오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외곽적으로 가면 점점 더 형태가 갖춰진 물건들을 정리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유출을 해본다면 오징어라는 게 있고 레몬즙짜개라는 게 있고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던 과정인데요. 훨씬 더 기존에 있는 레몬즙짜개를 많이 변화시키면서 했던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디자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고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약간은 튀기도 하고 편리하지 않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장식용이거나 오브제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CD 플레이어, 후카사와 나우토가 디자인한 CD 플레이어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후카사, 나우토의 사고 과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편입니다. 보통의 요즘 우리 학생들은 CD 플레이어라는 사물 자체도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그래도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CD 플레이어라는 게 어떤 오디오 같은 데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 이제 돌돌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카사, 나우토의 사고 과정들을 보면 무엇을 봤나라고 했을 때 환풍기, 그러니까 어떤 부엌이라든가 이렇게 당기면 켜지는 그런 환풍기를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물건을 설명을 할 때 환풍기와 CD 플레이어가 연결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기계적인 연결로 이 사고 과정이 모두 다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술을 하냐면요. 나우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풍기를 켰을 때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점점 천천히 돌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빨라지면서 이렇게 안정되는 그런 순간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제 어떤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CD 플레이어가 켰을 때 CD가 돌아가는 게 안정화되고 음악이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비유가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이유들은 어떤 무언가를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라든가 어떤 장면을 이렇게 연결해 보는 그러한 습관 내지는 연습이 그런 사고 과정이 가장 되게 핵심적인 창의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팔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선입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장면들, 경험들에 대해서 선입관 없이 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 물병이라는 것을 한번 어떻게 하면 선입관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 한번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병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가장 선입관이 없는 디자인은 이 로스 러브그로브의 티난트 물병이 아닐까 합니다. 물병이니까 당연히 물의 형상을 물병으로 만들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직관적인 해결책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물이란 것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이란 것은 굉장히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물이라는 어떤 자체를 이렇게 선입관 없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디자인인데요. 어떤 옆집, 그러니까 이웃과의 어떤 벽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벽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차단하고 내 영역을 지키고 이렇게 구분하는, 구획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역할을 이렇게 공통의 물건, 그러니까 벽이란 것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뭐랄까요. 자리를 만들어놔서 같이 쓰자라는 장벽, 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벽이라는 어떤 선입관을 없애고 이제 완전히 뒤집는 거죠. 정복을 시켜서 어떤 오히려 반대에 어떤 공유하는 어떤 장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선입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잔디밭에 의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제 디자이너는 어떤 잔디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살려서 이렇게 이제 자라도록 의자가 이제 만들어지도록 디자인한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선입관을 없앤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단 공항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아마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이 이제 그 작은 파리를 하나 둠으로써 80% 정도에 뭐 조금 더 청결하게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뭐랄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작은 뭐랄까 실마리를 찾아서 디자인하는 것 그런 것들도 디자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풍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 날개가 이제 위험해 보인다, 뭐 청소가 안 된다, 뭐 보관이 어렵다, 뭐 리모콘이 필요하다 등등 수많은 이제 문제점들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사실은 이제 날개를 이제 없애버리는 그 다이슨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날개를 없앤다는 생각을 한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이슨이 이제 공학을 전공했고 디자인과 공학을 함께 전공한 분이어서 이제 그 바람이 나오는 원리를 그 공학적으로 잘 이제 바꿔내서 성공적인 사례를 이제 창출해 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이슨은 이제 이러한 이제 공학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디자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청소기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청소기라는 물건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먼지 주머니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창기 발명 때부터 그 이제 먼지 주머니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게 해결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슨의 이제 발명품을 보면 이제 사이클론 방식 그래서 공기를 투과해서 이제 어떤 원심력을 줘서 먼지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깨끗한 공기만 이제 아, 먼지는 이제 가장자리로 모이고 깨끗한 공기만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사이클론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해내서 이제 해결하기도 합니다. 어, 이제 물론 이제 공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이제 이런 먼지 봉투라든가 어떤 날개를 없애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어, 다시 조금 더 일상적인 사례로 돌아와서요. 어, 줄넘기가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뭐 운동신경이 문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보다는 어떤 니즈가 사용자의 니즈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약간 이제 재미와 관련된 이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뭐 줄이 꼬인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는 자꾸 이제 줄넘기를 하면서 이제 세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야 되죠? 그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됐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의 디자인 이제 회사죠. 탱그람, 탱그람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이제 어, 줄넘기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는 그러한 디자인을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이거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줄넘기를 하면서 남는 LED를 가지고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줄넘기를 개발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다음 물건은 계란을 섞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휘핑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계란이라는 게 굉장히 끈적한 물건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거지하기에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만든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어떤 해결책을 찾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물건들이라든가 좋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도 굉장히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헬멧의 문제입니다. 사실 뭔가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렇게 에어백, 자동차에만 에어백이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용 에어백을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면 재미있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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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용 에어백도 굉장히 영상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잘 됩니다. 사실은 잘 되고 굉장히 안전한 도구를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더운 여름이라든가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일상생활의 문제점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조금 더 진지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예전에 이제 일본의 지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맞았던 그런 사례가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재난의 상황에 맞았을 때 이제 어떤 체육관 같은데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방면이 있는데 굉장히 어떤 영화의 장면들라는 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디자이너 역할을 보면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그런 벽 같은 걸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종이봉과 어떤 천을 이제 마련을 해서 급하게 이제 마련해서 이렇게 디자이너가 참여하기도 했던 사례입니다. 이 반시계로의 이것도 이제 반시계로의 사례인데요. 이 디자인은 예전에 이제 좋은 결과로써 이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물건은 이제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힌트가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맞추기가 사실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물건은 사실은 이제 휠체어를 탄 분에게 그 어떤 가드닝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가드닝에 대해서 이제 휠체어를 탄 분들이 가드닝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한지를 생각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도구를 하나 만들어줌으로써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면 수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는 아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강아지를 위해서 이제 한 디자인 사례입니다. 이 이제 주인이 강아지가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이제 좀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바퀴와 어떤 3D 프린팅의 요새 기술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강아지에게 이렇게 이제 선물로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강아지가 편하고 편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이제 어떤 도구로서도 강아지에게는 작은 산책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전체적으로는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뭐 굉장히 창의적인 역량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사고방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디자인 창의성 그리고 문제 해결 사고 과정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지금 넓어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조형학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